재밌는거 나왔죠 재밌는거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판왕이 왔네요 끝판왕 이거는 지금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지만 태분한 태분한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고 전기기사 문제 한 한 이십오번 이상 이십오번 이상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 출제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알아야 되요 무조건 알아야 되고 a b 를 기준으로 해서 한 저항으로만 바꿔보세요 이거는 거의 못 푸실거에요 너무 어려워서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릭 안녕하세요 친절한 전기과외선생 연구맨입니다 어렵죠 전기가 많이 어려운데 그 이유는 외울 것이 많고 용어도 일상생활에서도 안 쓰이고 수학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좀 더 공부하다 보면 더 어려운 게 있어요 회로에요 초보자는 당연히 어려워요 그런데 전공자들도 어려워 하는 것이 회로 해석이에요 센스가 있으면 쉬운데 음 딱 보면 아니까 그런데 그게 쉽나요 그 센스 키우려면 회로 분석 몇십개 몇백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의 시간은 중요하니까 제가 자주 나오는 것들 정리했습니다 이 강의는 사실 회로 문제 풀다가 스트레스 엄청 받은 사람이 딱 봐야 되는데 음 이제 전기공부 시작했으니까 연구맨 강의 봐야지 하고 전기공부 시작한지 별로 안 돼서 음 별로 안 됐으니까 회로 문제도 안 만나본 사람들은 이 강의가 좋다 안좋다 느낌도 안 오실 거에요 하지만 이거 기억하세요 나중에 회로 문제 풀다가 막히면 이 강의 꼭 보세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시험 수준에서는 이 정도 센스만 키우면 99% 정도는 해설 보면 이해 가실 거에요 그런데 회로이론 전공책 보시는 대학생 분들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연습 문제 홀수 번 해설 있는 거 솔루션 있는 걸로 여러 번 푸시고 센스 더 길러야 됩니다 예술적 센스 피카소 모네 뭐 그런 센스는 키우기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회로 보는 센스는 누구나 키울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전세계 최초로 책에서도 안 나오는 회로 보는 센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강의는 100% 100%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문제고 15번 이상 기출된 내용들입니다 이 말은 즉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 안 되시면 제 카페에 오시면 돼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회로 보는 눈 그냥 내용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한번 듣고 가세요 듣고 가면은 그래도 아 이거였지 라고 생각이 드니까 1번 빛은 빠르다 빛은 빠르다는 게 전기가 서울에서 딱 연결해도 부산에서 몇 초 만에 단 순식간에 딱 등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부산에 있어도 서울에서 부산에 있어도 딱 들어와요 전기는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저항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길어도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빛은 빠르니까요 빛이란 표현보다는 전기가 맞겠네요 전기는 빠르다 제가 잘못했네요 전기는 빠르다 전기는 빠르니까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긴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줄이 좀 긴데 전기는 빠르니까 1번하고 2번하고 같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디귿자 저항은 두 줄로 디귿자 저항 두 줄로 디귿자 저항이라는 게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이 강의는 온전히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 참고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디귿자 저항은 제가 만든 개념 디귿자 저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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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디귿자 저항이에요 뭐 이렇게 옆에 연결을 대도 되고 그렇지만 이거는 디귿자 저항이다 그리고 세번째 전원은 전원은 한 줄 단독으로 놓자 전원은 한 줄 단독으로 놓자 그림으로 이해하실게요 첫번째 문제 난이도가 아주 낮아요 백옴 백옴이 있어요 여기도 오른쪽 고 백옴 백옴 오른쪽으로 바꾸는 건데 이게 줄이 늘어난 거예요 그냥 줄이 늘어났다 줄이 여기가 저항이 있었는데 줄이 이렇게 늘어나서 살짝 오른쪽으로 갔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시죠? 이 정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카페 찾아오셔야 돼요 전기는 빠르기 때문에 줄을 살짝 늘려도 똑같다 1번하고 2번하고 같다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 문제 이게 바로 두 번째 말씀드렸던 디귿자 저항 디귿자 저항 디귿자 저항 디귿자 저항은 두 줄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센스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해석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센스가 없었기 때문에 오른쪽 골로 치환을 해야지 잘 보였어요 1번, 2번, 3번 1번, 2번은 직렬 연결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더하면 나오겠죠? 저항이 그리고 1번하고 2번 더한 게 3번하고 병렬 이거는 병렬이란 뜻이에요 병렬한다 뜻이에요 1번 플러스 2번하고 3번하고 병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만 딱 해볼까요? 여기에 2옴, 3옴 이게 1옴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합치면 5옴이죠? 5옴 5옴하고 1옴하고는 병렬인데 병렬을 어떻게 구해요? 합 고 6분의 5옴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저항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6분의 5옴으로 여기까지도 쉬워요 여기까지 쉬워요 디귿자 저항은 두 줄로 해서 직렬, 병렬로 보은다 여기서부터 좀 까다로워요 여기서부터 이거를 어떻게 이걸로 치환해 보세요 한 2분? 2분 안에 한번 풀어보세요 일시정지 하시고요 다 푸셨나요?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돼요 디귿자 저항은 두 번째 디귿자 저항은 두 줄로 디귿자 저항은 두 줄로 그리고 세 번째에서 전원은 한 줄 단독으로 전원은 한 줄 단독으로 라고 써져 있는데 전원이 한 줄로 되어 있어요 딱 한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디귿자 저항은 두 줄로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쭉 땡겨서 쭉 땡겨서 이렇게 늘렸어요 그러니까 삼엄이 따라오잖아요 삼엄이 따라왔죠 삼엄이 따라왔죠 그리고 삼엄을 밑으로 옮겨도 되겠죠 밑으로 옮겨도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아요 이 부분은 여기 마디하고 여기 마디 안에서 저항이 움직이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삼엄이 위에 있나 밑에 있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 그림하고 3번 그림하고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회로가 되었죠 1번 그림이 3번 그림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회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쉽게 돼요 그러니까 직렬 병렬 저항 계산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만 저항 1옴하고 2옴하고는 병렬이네요 1옴하고 2옴 그러면 합 곱 그러니까 3분의 2 이거는 3분의 2옴 3옴하고 3분의 2옴하고는 직렬 그러니까 3 더하기 3분의 2옴 근데 3 더하기 3분의 2옴하고 4옴하고 병렬이네요 그러면 이거 뭐야 3분의 3분의 9 11 옴이 4옴하고 병렬이다 그러니까 합 까다롭네 3분의 3 4 12 12 12 12 12 23 3분의 23 분의 합 곱 3분의 44 3 3 없어지고 23분의 44 가 되겠네요 각각 3을 곱하면 분모 분자의 3을 곱하면 그대로니까 이렇게 이렇게 23 44 그러니까 3번 그림은 23 44옴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저항으로 이렇게 하나의 저항으로 해가지고 이 저항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 저항에 전압이 얼마나 걸리냐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우리는 회로를 해석하는 데만 집중합시다 23분의 44옴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아까꺼보다 살짝 어려워 살짝 살짝 어려운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것도 2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풀지 못하더라도 한번 시도한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못 풀어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래도 이거는 살짝 비벼볼 수 있잖아요 아예 모르는 거면 풀어보지도 않는게 좋은데 이거는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저항에 대한 개념 저항 직렬 합성 할 줄 알고 저항 병렬 합성 할 줄 알면은 이 문제 비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2분 동안 비벼보세요 2분 시작 한번 해보셨나요? 잘 안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배우면 되니까 시작해봅시다 3번 개념을 이용해야 돼요 전원은 한 줄 단독에 놓자 한 줄 한 줄에 전원 하나만 있죠 한 줄 단독에 넣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원을 한 줄에 놓으면 저항을 다른 쪽으로 다 보내게 되니까 직렬 병렬 보기가 쉬워요 이게 만약에 1옴이 이쪽에 있으면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기가 어려워요 아이고 여기 다 들어갔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케이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좀 뭐가 들어가서 다 지웠어요 이 회로 회로 그리는 프로그램도 샀어요 1년에 3만원 1년에 3만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기가 쉬워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사용하려고 샀습니다 오케이 쓸데없는 얘기인데 전원 전원은 소스 전화번하고 전류원 있어요 이거를 한 줄에다 논다 단독으로 논다 전화번을 단독에 놨죠 그러니까 1옴이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여기 빨간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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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전원하고 1옴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조금 줄이 늘어났긴 했는데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같다 그리고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 음 2옴하고 4옴을 가깝게 어차피 3옴하고 병렬이니까 2옴하고 4옴을 붙여서 2옴하고 4옴을 붙여서 그리고 3옴 여기다 두고 1옴 여기 있고 그러면 이거 하나의 저항으로 만들 수 있겠죠 직렬하고 병렬 합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못하시면 까테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저희 이거 예전에 풀었었는데 기억나세요? 상호 인덕터스 구하는 문제 상호 인덕터스 구하는 문제 이것도 생각해보면 회로 해석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 보기를 보면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데 사실 이거 그냥 줄이잖아요 줄 줄은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되고 전기는 빠르니까 전기는 빠르니까 전기는 빠르니까 줄을 끊어 볼게요 컷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여기다 찍고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화동결합 공식은 30mH 30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플러스죠 방향이 같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길어요 쓸데없이 길어요 보기가 어렵죠 회로는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해요 복잡하게 해서 사람들 정답률을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건데 이거는 L1 시작해 볼게요 L1 뚜뚜뚜뚜뚜뚜 점 만났죠 점 만났어요 L1 지나갔어요 뚜뚜뚜뚜 어 점을 못 만났어요 L2 지나갔어요 점을 못 만났어요 점을 못 만났어요 L2 지나갔어요 L1 L2 이거는 방향이 다르죠 공식 14mH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죠 한번 복습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화동결합 극이 같다 이건 차동결합 극이 다르다 이 문제는 구강이었나요? 구강? 한번 기억 안 나시면 복습하고 오세요 제가 만들었던 강의 여러 번 보세요 복습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복습 여러 번 하세요 다음 문제 이거는 델타결선 삼상회로 이제 태브난 노턴 가역정리 중첩 하고 나서 나올 단어인데요 가겐 sack Drum 도 도 Ost 딸 거 도 예 예 예 감사합니다.